소음 피해가 우려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한미비행훈련은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제일전투비행단은 설명회를 갖고 대북작전능력저하가 우려된다며 훈련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대신 야간 비행훈련을 최소화하고 이륙각도를 높이는 등 소음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내년부터는 훈련 일정을 수능 기간을 피해 정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수능 이후로 일정을 연기할 것과 새벽시간 훈련을 자제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.